오늘은 쾌청한 하늘을 보이며 꽤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이 되면서 하늘은 흐려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이 되면서 흐려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5에서 6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견북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에는 몸에 수분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세안이나 샤워 후에는 보습제 꼭 발라주시고,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는 알코올이나 카페인 섭취는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영하 3도, 포항이 영하 2도, 경주가 영하 4도입니다.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포항이 6도, 경주가 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1도, 낮에는 울릉도 2도, 독도 3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 중부해상 먼바다에는 한때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미터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해상 먼바다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흐린 하늘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